이거 먹고있을땐 안건들겠지? 이거 먹고있을땐 건들면서 사람XX가 아니에요 뭔지 알죠? 세일러문도 변신할땐 땡! 어 뭐지? 아 뭐지? 아 진짜 뭐지? 아 아니...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기완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거인에게 점령된 도시에서 살아남는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거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지금 진동 보이세요? 이게 아마 발자국의 진동인거 같은데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거인이 사람인지 아니면 뭔지 아아 내가 헬기 타고 가다가 추락했나봐 아 이 사람은 죽었네 다행이야 저게 내가 아니라서 아 또 이러면 또 인성놀란 하겠지? 파인드 파인드 뭔가 열쇠를 찾을 수 있는데? 응? 이 반짝거리는건 뭐지? 주사다. 주사 맞으면 뭐지? 왠지 속도가 빨라지거나 아니면 이런 게임에 HP가 있진 않을텐데 이런 아이템 먹어서 좀 모아놓자 이건 뭐지? 어? 뭔가 되게 중요한 아이템 먹었... 아 이게 열쇠구나? 오케이 열쇠 하나 먹었고 이거 여섯 개를 왜 모아야... 무슨 열쇠지? 아니 이 도시 어딘가에 있는 이 열쇠 여섯 개를 언제 모아? 이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먹으라고? 어? 으이 씨! 어 roads 지 komun плюс 오오! 진정해 진정해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성격 개안 좋아 Volks dever 괴물이 한마리만 잇는게 아닌거 같은데? organizational 상자 일단 들고 다른데 가서 열면 되잖아 멍청아 아 이런거 웹툰 보면은 이런데서 꼭 여자 한명이 기절해있고 쓰러진 여자 구해주면은 이 세상에 우리 둘 밖에 없나봐요 아까 그러던데 그래서 바로 러브엔딩 근데 꼭 이런영화보면은 알지 막 이런거 거인보다가 무서워했는데 알고보니까 진짜 완전 막 지구만한 거인이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안녕? 막 그런거 와아 나 여기 그냥 올라온거거든 와아 이게 센스에요 아아 죄송해요 야 저 뒤에는 뭐가 앞에는 뭐야 한마리가 아니네 왜 지구에지 난리지? 아니 차들이 왜 이렇게 예민해? 너무 예민해 차들 그냥 살짝 건들면은 화내 어 이거 점프하니까 훨씬 빠른데? 점프는 스테미노가 안달아 조금 촐싹거려 보일 수 있지만 살아남기면 선택이에요 이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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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주 그냥 이거 6개 모으면 약간 태권브이 나와가지고 쟤네 결국 죽어줬으면 좋겠다 날 너무 화나게 하네 이쪽 근처였는데 맞지 맞지 바로 찾았잖아 헉 찾았다 설마 진짜 태권브이 나오나? 다 찾았어 뭐 어 무기? 아 무기 열쇠였나봐 뭐 핵무기 이런건가봐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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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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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쩝핑 쩝핑 아아 아아 밟지마세요 아 진짜로 아아 매너 아아 아니 아이템 다 모았단 말이에요 진짜로 오 안죽었어 아 근데 피가 없는데 나? 아 얘 또 이러네 아 젠장 오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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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맞으면 죽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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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셨군요 아 젠장 와 아이템 초기화 진짜 개같은 게임이네 이거 전판에 내가 존경스러운데? 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모았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건물이 없나봐 이러니까 도시가 망했지 망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아아 들키냐 설마? 아니 미친 아 여길 보신다고요? 아 여긴 보시면 안되죠? 제발 이제 가주세요 한대 때리셨잖아요 솔직히 이정도면 분노 표출하셨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화나있냐구요 아니 얘는 이거 열어보는데 너무 오래 걸려 괴물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오래 보는거야? 뒤지고 싶은거야? 와 쟨는 일단 때리고 보네 후 야 이게 들키면은 이 세상사람 다 죽어야 되는거 아님? 제발 여기 들어가게 해줘 제발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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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기지구나? 어? 아니 자동차가.. 저기 천천히님? 이거 먹고있을 땐 안건들겠지? 이거 먹고있을때 건들면서 사람XX가 아니에요 뭔지 알죠? 세일러문도 변신할 땐! 어?뭐지? 아..뭐지? 아..진짜 뭐지? 아..아니.. 진짜로? 아니지? 아니라고 해줘 제발 아니 이거 어떻게라는거야?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러면? 아니 이 구석까지는 어차피 안들어오니까 괜찮은데? 오 나이스 덕분에 하나 찾음! 이걸 먹으라건대 쳐준건가? 아 근데 내가 진짜 싸움 좀만 잘했으면 저 괴물 개패고싶다 진짜 지들이 지구에 와놓고 왜 지들이 화내? 나이스다 이렇게 개꿀자리에 하나가 있다고? 어? 저정도 크기의 빗남은 그거 아니야? 나이스 다 찾음 아니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잘 나와? 제발 제발 거기까지만 가자 제발 너 플래그 너..너가 제일 나빠? 기지 찾는 것도 여간이 이건가? 찾았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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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뛰어 뛰어 새끼 뛰어 아 제발 안돼 안돼 저기있어요 아 빨리 제발 제발 오 나이스 객감보이 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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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그건 아닌데 아냐아냐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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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앗 아니 좀 멀리 나가서 싸우면 된거 아니었어? 인간의 테크놀로지가 적구만 재밌게 씁니다 바이